40대 땐 이제 지겹고 이제 50대 넘어서서 60대 땐 단념하고 살거든. 쬐에에에에에에 야 미안해 어흥. 자궁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 일단 있나? 여자로 따지면 참 고독한 살. 우리가 이제 고독살, 과숙살, 고진살, 공망살, 백호살. 여기서 도화살, 화개살, 홍염살. 살이 엄청 많아요. 그래서 1만 4천 가지 살살의 애군액 살을 풀어주소사 하는 게 연초야 하고 우리가 달마다 하고 정어리하고 또 홍수매기로 동지따래 해야 되는데 사주에 살이 많으면 죽을 때까지 세 번을 푼다고 이 살이 풀어주려면 세 번의 기도를 드려야 돼요. 자궁살이라는 건 궁이잖아요. 궁 자체가 우리가 얘기하는 건 여자예요. 원이고 하나의. 그래서 여자만이 가질 수 있는 자궁살이 있어요. 우리가 알잖아요. 처궁, 본궁, 합궁. 그런 모든 게 재수가 없다는 뜻이에요. 처, 다 처제. 그러니까 여자로서 시집을 가서 소박을 당하든가 자궁살이 있으면. 내 자신 자체에 자궁살이 있으면 자궁이 약하든가. 내 몸이 약해진 게 본궁. 자궁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합궁이 있으면 결혼을 했을 적에 한 명이 백호살이 같이 껴있으면 남자가 죽든가 이상하게 이별을 맞이해요. 굉장히 광범위하면서도 이 자궁살 하나가 있으면 이 사람은 그 시기만 넘기면 그래도 외로운 사주 남자하고 이런 내가 조금 비운을 맞이한다 이별살을 넘어갈 수 있는데 자궁살이 두 개 있거나 여기에 또 이상하게 도화살이 있거나 거기에 재석게 화개살이 있거나 그러면 남자에 대한 욕심이 나도 모르게 끊이지 않아서 색정으로 망신살이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 자궁살은 또 내가 타고난 자궁살, 삼신의 자궁살, 사주의 자궁살, 신살의 자궁살이 있거든요. 그러면 이 신선한 걸 죽여서 살생을 해서 아이를 낳을 때 이런 아이에 대한 부정으로 인한 육신으로 인한 자궁살 그리고 업신으로 조상의 업으로 인한 자궁살 이런 분들이 그 길을 갖고 태어나고 살아가다 보면 뭔가 내 몸에 뭐가 들어오면 살을 맞아. 그게 특히 뭐겠어. 남자들이 잠자리하면 다음날 사업이 종 망치는 거야. 여성분들 아셔야 돼요. 자궁살은 어머니 때부터 있어서 내력으로 오는 게 자궁살, 신살이라고 그러고 사주에 있는 살이 있어요. 아예 자궁살로 태어나는 거. 그래서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조상 40%, 사주 40% 나머지 내 인생 개척해 나간다. 엄지척. 그래서 조상에서 뭔가 뱀을 잡아먹었든가 내가 낙태를 했든가 이런 거에 이제 피부정이 껴 있던가 살생부정이 있어서 자궁살로 오는 게 있고요. 사주에 자궁살로 들어오는 게 있거든. 어떤 걸 갖고 계시나. 여기 이제 백궁암한테. 뭐냐. 뭐냐. 너무 턱 글면 안 돼. 문의하셔서 정확한 판단을 아래하셔서 왜 내가 남자복이 없고 남자들이 자면 도망갔고 이상하게 남자 때문에 눈물 흘릴 일이 20대인데도 많고 40대 때는 이제 지겹고 이제 50대 넘어서서 60대 때는 단념하고 살거든. 쬐이. 미안해. 제발 좀 풀고 사세요. 왜냐하면 이거 푸는 비방도 간단하게는 내 나이수대로 우리가 그러잖아요. 보름날. 7월 보름날. 사주가 있든 뭐가 있든 내 조상의 업장이든 내가 잘못한 거를 그대로 방생을 하시면 돼요. 나이수대로. 그거를 우리가 죽을 때까지 좋은 남자를 만날 때까지 세 번의 기회가 오듯이 세 번만 하시면 되거든요. 또 하나. 저 이거 좀 풀어주세요 하고 소주 하나. 조밥이라고 있어요. 노란색 조. 조를 우리가 세 번을 풀어야 되니까 종이컵 세 군데다가 준비해 가셔서 자궁살 나가라. 그럼 두 번 바닷가를 보고 던지시고 또 하나는 밑으로다가. 알았어. 이렇게 자궁살 나가라. 안녕하세요. 그런 다음에 저를 세 번 용궁이 세 번을 한 다음에 이렇게 세 번을 하고 용궁에 대한 용신들한테도 고마움을 표현해야 되잖아.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소주를 하나 점잖게 따르시고 그리고 나서 합장을 하고 돌아오면 되는데 이것도 꼭 매달 보름에 음력 보름에 보면 아무도 없는 바닷가 가셔서 하시면 이것도 1년에 세 번을 조용히 하시는 거지. 널리 야 그거 좋대야. 야 이거는 비방이 안 돼요. 그러니까 몰래 가서 하시고 오시되 누구한테 얘기하지도 말고 궁금한 건 문의하면 되잖아. 이쪽이냐 이쪽이냐 하시라고요. 어쨌든 간에 소소하게 풀어갈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살 부적도 있으니까 그런 거 한 번씩 의논해서 왜냐하면 갈수록 결혼률이 약해지고 혼인률이 약해지고 아이 출생률이 약해지는 이 국가에서 나 자신을 위해서 살지만 외롭지 않게 이런 걸 가르쳐주면서 자꾸 우리 나라가 더 번창하길 바라면서 일러드린 비방이거든요. 그러니까 구독해 주시는 많은 분들 또 우연히 가다가 보는 분들 그런 분들도 한 번 여자분들 이거 생각해 보시고요.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.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. 또 다음에는 투타 쓰리타 가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백화보사리예요. 아 근데 옷 이거 괜찮아? 아니 색깔 색깔. 아까 쟤가 나 노땅 같았어. 그래. 하여튼 괜찮아? 네. 쏘리. 근데 우리 저 뭐지? 멀리 오시냐고 고생하셨어요. 아우 생뚱 맞아라. 이번엔 왜. 빡! 칠리. 아우. 일오리. torn off 아 пом advers 들 미끌면서도 ِ